켜져있어? 이겼어 됐어? 됐다 됐다 보이나요 여러분? 방금 저희는 팬사인회까지 마치고 이제 룸서비스를 먹으러 호텔에 왔습니다 룸서비스를 먹으러 온 건 아니고 댓글 댓글 블로그 나한테 하오 형이랑 나랑 첫 번째 그건가? 먹방? 우리 어디서 하고 있어 지금? 우리 재배원 그럼 어디서? 일단 이 부분을 잘라볼게요 고기를 자를 때 그 결대로 잘라야 된대 결대로? 라인대로 아 맞아 설마 파타이 파타이 제발 제발 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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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파타이 우리 한 분이 제일 좋아하는 파타이 왔어 예 예 음식 중에 뭐랑 결혼하고 싶냐는 팬분들의 지문에 제가 파타이 라고 대략 어떻게 해? 어디 만들어야 돼? 잠깐만 내가 컵 빼줄게 그거 빼주면 되는데 이거? 어? 이게 그거 아니었어? 망고프멜론 사고가 아니었어? 왔어 왔어 이거 내가 시킨 그 윈터멜론 국? 맞아 똥과 똥과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 윈터? 아 똥? 어 윈터멜론 과일과 이거 한번 드셔보셔 잡수도 어때? 맛있어? 이 친구 맞아 헌 요 이스 응 헌 요 이스마 재밌냐 맞나? 이 친구 맛있어? 맞아 너무 재밌잖아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고 뭐가? 뭐가 왜? 그냥 귀엽다고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응 지금 댓글 여기 뭐야 저희 음식을 보여줘 안녕 프렌치 프라이스 고기 왜 이렇게 맛있어? 응 응 안심 보다 이게 더 맛있어 그치 아까 콜라 먹던 거였어? 이거야? 응 옛날 우리한테 응 그 뭐지? 같이 먹방? 먹자 하라고 응 드디어 기회가 생겼어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우리 진짜 맛있게 먹었네 태국에 있을 때도 응 맞아 진짜 맛있게 먹지 사실 어젯밤에 하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 호텔 와서 이미 한국 시간 1시 넘었으니까 응 못했어 여러분 자야 되는데 맞아 근데 깔라만시 내가 깔라만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깔라만시 이거 이거 저 안에 버라카이 친구들 놀러 갔었는데 응 깔라만시 스무디를 공짜로 주신대 응 내 춤을 추면 응 갑자기 내 친구가 막 그래서 코리아 패스트 댄서를 많이 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응 하면은 우리 음료수 다 공짜로 준다고 응 오 미안해 미안해 맛있어 맛있네 응 그래서 춤을 췄어? 그래서 내가 조금 짧게 춤을 췄어 막 바라라라라랑 해서 응 막 케이팝 이렇게 하시고 깔라만시 주셨는데 내가 그때 슬러쉬를 응 거의 700ml? 응 거의 다 마셨어 그래서 다음날 배탈 나가지고 아 이거 배탈 잘 하지 출국해야 되는데 나 혼자 배탈 나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서 포카리만 마시고 그랬어 옛날에? 고등학교? 대학교? 스무 살 대고등학교 스무 살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한자로 뭐 읽어? 와 와 나는 이렇게 가만히 너네 보고 응 있어도 행복해 영원까지 아니 어순이 왜 이렇게 어렵지? 응 다들 행복하시대 응 Who are you? Hi 빨리 자기소개해봐 I'm 정한빈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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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도도 간장 I'm 너는? 응 맞아 I'm 25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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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응 제 오직 계속 나한테 인도네시아 주리안 먹어봤냐고 응 호텔 있으니까 뭐 먹자 응 인도네시아 주리안 어떨려나? 맛있어 달라? 응 진짜? 진짜 맛있다고 꼭 먹어봐야 되는데 어제 우리 콘서트 끝나고 바이바이 할 때 누가 주리안 들고 오셨는데 내가 오! 이러면서 이렇게 만져봤는데 나도 만졌어 모형인가 그거? 그건 모형이었어 아니면 냄새 나면 못 들어와 나도 진짜로 둘리안 좋아해 어때? 태국이랑 좀 달라? 맛있어? 너무 맛있어 태국 것도 맛있는데 인도네시아 것도 맛있다 응 형 이거 이거 국수 상태가 달라 이거 좀 더 얇아 그렇지? 조금? 응 이거 어떡해 이거 이거 먹어야 시켰나? 매워 매워? 응 이거 먹었대 응 매울 수 있어 이거 음식 음식을 안 보여드렸구나 맞아 다타이 다타이 보여줄게 그럼 근데 그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코코넛 슈프 응 앤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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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렌치프라이 응 응 응 뭐 이게 윈터 멜론 습 윈터 멜론 습 윈터 멜론 습 똥 똥과 탕 똥과 통 탕 똥과 탕 어제 뭐랑 중국어랑 한국어 똑같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산만 산만하다 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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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오믄 산만 우리 요즘에 요즘에 하고 있는 그 방송들이 엄청 재미있게 보고 있어 방금? 그 오디션 방송들이 진짜 재밌어 재밌어 그리고 뭔가 우리가 원래는 하고 있었잖아 얼마 전까지 응 근데 보니까 진짜 재밌었어 응 맞아 응 좋게 아는 친구도 많이 나오니까 응 잘 됐으면 좋겠어 응 나시고랭 응 응 오 마이 갓 호빈 라이브 맞아 근데 난 진짜 팟타이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진짜 좀 매워 근데 이거 소스 없는데 먹어봐 응 두 쪽에 응 또 해야 돼 응 그 뭐야? 또 사과해야 돼? 아니 그 피어나무니 노래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챌린지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엔 이거 뭐 해야지 안 한 걸로 아니 그래도 이제 알았잖아 응 우리 거 인기 되게 많다 맞아 이 TV 찍은 거에 근데 하오 형이 뭔가 공식적인 이런 알림문 같이 나왔다고 팟타이 인도네시아에서 뭐지? 코웨이 지하우? 지하우? 응? 다이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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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입어? 어 옷 입으래 진짜 이거 완전 깜짝 깜짝 뭐야? 아파트 챌린지 비하인드? 동생이 클라이밍 하잖아 응 그러니까 나도 벽을 탈 수 있는지 어릴 때 벽 사이에 이렇게 짚고 올라가는 거 하잖아 응 진짜 많이 했었단 말이야 심지어 이렇게 해도 올라왔었어 이렇게 안 올라가고 옆에 자꾸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근데 그걸 지금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응 너 할 수 있어 계속 올라갔잖아 그러다가 영상이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어떻게 그게 당겨가지고 땡 땡 전구의 머리가 다 아파가지고 다들 놀라서 쳐다봤는데 나한테 민망해서 이러고 괜찮아요? 기억해 작년에 우리 처음에 뮤즈뱅크 갈 때 갔을 때 그 화장실 앞에서 너도 올라갔어 그 뮤즈뱅크 엄청 신기해서 딱 이렇게 사진 계속 올라가 돌아다니면서 찍는데 응 그 화장실 앞에 그냥 이 통로 진짜 좁잖아 응 모두 올라가서 찍었는데 응 우리 그때 큰 대기실 다른 그룹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지어? 아니 1층 완전 한 3팀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찍었어 내가 찍었는데 진짜? 나 못 봐... 왜 못 기억이 안 나요? 그 사진 잘 못 찍어가지고 너한테 못 보여줬어 왜 기억이 없어 몰라 사진 못 기억이 없어 잘 안 나왔어? 그럴 거 같아 응 내가 진짜... 나도 사진 잘 못 찍는다 우리 안에 면이 있어 맛있겠다 이거 취향인지 한번 먹어봐 아까 저 때 맛있었는데? 저건가? 달라 응 그거 있어? 없어 그래도 그런가? 뭐 이? 괜찮아 응 없어 괜찮네 괜찮네 어? 아니야 좀 있어 응 조금 있어 뭐... 없다며 없다며 조금 조금 맛있는데? 조금 응 중국어로 조금 예뻐 요우디알 요우디알? 요우디알? 요우디알 바 이거 아니야? 뭐야 너 배운 거 응 너 배운 거 그런 거? 너 배운 거 너 배운 거 너 배운 거 너 배운 거 로버 로버? 이거 왜 이렇게 양이 많아 소스 인기다 아, 두마바 하키야 응 그라고 버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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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 그거 코러스 해주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응 이거 가시구 왜 갑자기 김 때문에 빵 터졌어 요구마 진짜 재밌었네요 하오 형이 발음이 진짜 좋았어 그래서 그 형의 그걸로 우리 멤버들이 다 녹음했잖아 내가 녹음한 거 가이드로 됐어 응 그러니까 녹음하고 하고 있는데 와 어디 여기 살다 온 거 아니야? 너무 발음이 정확해서 신기했어 그래서 왜냐면 그 가이드 듣고 따라하기에는 헷갈리잖아 맞아 맞아 거기 코러스 엄청 많이 까였고 근데 한 주 딱 들으니까 편해가지고 멤버들 다 잘 녹음하고 응 엄청 좋아하셨어 우리 재료 준비 어제 근데 우리 팬들이 응 인스타에서 응 뭔가 보수적이다 왜? 보수적이야? 응 살짝 이렇게 와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고 왜 보수적이야? 보수적인데 내가 만약에 개인 라방 하면은 응 진짜 안무 말이 다 안 나와 왜? 하우야 옷 벗어 그런가 나 햄스터 인형 응 씻길 때 나는 한빈이가 씻는 걸 보고 싶어 근데 왜 뭐라고요? 왜 그래 엄청 재밌었어 그렇지 공중이 씻겨야 되는데 또 완전 꼬질꼬질했어 1년 동안 안 씻겼어 근데 오늘 이번에 공항 올 때 가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어 하나 더 쌓아 맞네 이것도 맛있다 응 좀 썰어주고 하우빙 볶음 과자 봐봐 이거 먼저 열어줘야 돼 이거 볶음 없어 메타목밖에 없어 이거 소리가 왜? 너희 둘 너무 귀여워 근데 너 메타목 없잖아? 아직 많은데 메타목 없어 이제 메타목 있는데 나 근데 작년 이맘때 찍은 사진 보니까 볼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냥 볼살? 응 팔뚝살이 엄청 많아 깜짝 놀랐어 운동을 조그마하게 잘했어 운동도 해 응 그렇지 볼살이 엄청 뭐야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시상식 준비하고 그랬잖아 아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살 빠지기 시작한 거 같아 조금씩 응 시상식 준비하면서 뭔가 살 빠졌어 빠졌어 그거는 완전 안 잡잖아 응 응 굿소베드 때 갑자기 훅 이렇게 빠져 보여가지고 너 그거 때문에 뺀 거잖아 뭐 때문에? 아티스트 없더만 맞아 근데 그때 많이 안 빠졌어 많이 빠졌어 그때 아무것도 안 먹고 그때 많이 빠졌어 진짜? 응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말랐어 맞아 너 그 습관이 진짜 많이 안 먹는 많이 안 먹는 습관이 그랬나 봐 아니야 너 많이 먹어 우리 밤마다 밤마다 많이 먹어 엄청 많이 먹었잖아 조용히 해 둘이서 여덟 개 시켰어 메뉴 우리 맛있게 다 잘 먹어가지고 고기 고기 맛있는 거 골라줬어 응 조용히 해 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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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이에요? 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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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면 이거 나와? 아니면 이거 나오면 나와? 이건 거 같아 사양 사양 이건 거 같아 네 머리가 완전 민들레 됐어 한 명이 탔어? 나? 응 아닌데? 안 탔어 우리 야올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다 이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거에다가 라이트 빨개 보여서 안 탔어 아닌데? 좀 빨간 거 살이? 아니 안 탔어 이거 중독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핸드하트 런던 제발 가고 싶어 We hope to We want to go to London 아니 나 진짜 런던 좋아해 그때 우리 사진도 예쁘게 엄청 많이 찍었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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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이다 응 아니 1년 넘었어 어? 9월 달이야 그때 어? 우리 엠칸다우님 파리 맞아 뮤직뱅크 했을 때도 거의 1년 되지 않나? 이즈뱅크는 4월에 갔어 얼마 안 됐나? 응 4월 20일 응 그렇게 모르는 거지 근데 어떻게 기억해? 모르겠어 되게 4월 20일이나 모르는데 우와 오 신기하다 응 똑똑해 징링 우리 저번에 자카르타 1호 4일 왔어 작년인 줄 알았어 응 맞아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네 응 거의 작년이야 근데 재밌었는데 우리 그거 불렀잖아 반편지 여기서 불렀어? 골든디스 그거 어디서 불렀잖아 맞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투어까지 딱 해가지고 응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음에 자카르타에서 또 이제 저희가 투어하려면 친구 두 명 될 거야 이제 맨손 한 명 오른손 한 명 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마르타바? 우리 독일에 아직 안 가봤어 우리 독일에 아직 안 가봤어 KCON 못 가잖아 우리 콘서트랑 겹쳐가지고 뮤직뱅크 하지 않나? 독일? 독일? 응 안 갔어 그런 거? 응 어릴 때 독일 연필 썼는데 그거 뭐야? 엄청 좋아 그 무슨 색깔 있어? 약간 노란색 검은색 이렇게 있는 펜슬 중국도 있어 진짜? 응 중국에도 있어 완전 좋았는데 오 몇 걸렸어? 그냥 얘 핸드폰인데 아 그건가? 아닌가? 몰라 맞아 맞아 이거도 안 나와 댓글도 안 나와 응 근데 이거 뭐야 이거? 락사 이게 락사야? 응 락사가 그거 아니야? 1등? 아니야 그거 렌 렌당 렌당 아시고량 렌당 락사 응 시시 이거 배부르지? 조금? 어떻게 알았어? 행동이 느려졌어 어떻게 하지? 렌당 렌당 우리 어제 먹어봤지? 렌당 그 소고기 응 다시고량 또 맛있더라고요 맞아 뭐야? 이거 뭐야? 모르겠어 응 워만? 워만? 응 워만? 응? 없어 렌? 아 그거 잘 쉬라고 스포일러 스포일러 스포일러? 뭐 스포일러? 올릴 스포일러 없는데 그렇죠 오늘의 이벤트 스포일러 네 스포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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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들이 더 맛있어 그 온천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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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 핀란드야? 근데 그거 뭔가 좋은 거 같아 그런 뷰가 나도 한번 보고 싶어 다 아이스 맘마 스포일러 아직 안 돼 안 돼 근데 갑자기 나중에 매튜랑 페렐라바나들 우리 맘마는 이거지 맨날 그러잖아 우리가 열심히 지켰는데 다 뚫려 그래서 누가 말했어요? 이러면 그거 이미 공개된 거 아니야? 귀여워서 태국 때문에 그때 태국도 그 옆방에 있었잖아 소리 다 틀리게 했네 갑자기 그때 뭐 말했지? 여기까지 말해 그런가? 또 언급되면 안 돼 마지카? 뭐야? 응 우리 서로에게 어떤 꽃을 생각나게 해? 꽃? 응 근데 한국어 꽃 잘 몰라 그래? 근데 원래 돼지였는데 응 진짜? 얼마 전에 파스타 먹으러 가서 위에 올려져 있던 주황색 꽃 뭔지 알아? 갑자기 거기서 그거 마늘 아니야? 마늘? 몰라? 깔린? 몰라 그 뭐지? 몰라 그 주황색 꽃 핑크 뭐라 해야 되냐 이거 그 꽃 이름을 몰라 핑크색 꽃 이름을 잘 몰라 네가? 나 이거 안 보여줬는데 아직? 응 핑크색 꽃 그거 보여줄까? 응 우리 얼마 전에 데이트하러 갔을 때 응 반사 안 되게 여기 어디지? 합정인가? 사진 한번 검사하라고, 잠깐만 응 이거죠 그 무인 꽃집 갔어요 맞아요 응 거기 사장님 없는데 그냥 우리 나한테 왜 이렇게 골라서 샀어 선물 하나 해줬습니다 제가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어 지하철 갈 때 응 약간 사물함 같은 거에 왜 2만 원, 4만 원짜리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맞아 이렇게 뭐 하나에 얼마 이렇게 한 거 처음 봐가지고 아주 신기했어 맞아 별의 별 그게 다 있어 엄청 세상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자 망고 망고 사고 들어오세요 잠깐만 그러면 먹은 거 좀 뺄까? 응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내가 뺄게 빼야 돼 너무 맛있게 생겼어 왜? 염증 입술 응? 입술이 염증입니다 왜? 건조해서 난 모르겠어 약 발라야 돼 립밤은 안 돼? 립밤은 그냥 잠깐? 응 응 근데 이거 염증입니까 약 발라야 돼 베이전 님한테 있다고 있어 있어? 응 한국 가서 한국 가서 한국 아시는데? 응 배부르다 맞아 나도 많이 먹었나? 배부르다고 하는데 계속 이거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망고 사고 이거 뭐야? 망고 포멜로 사고? 포멜로 사고? 포멜로 사고? 규빈이가 자주 먹는 그거랑 비슷하지? 응 응 규빈이 라이브 보고 있으면 뛰어오는 거 아니야? Who made this? 사고가 그 우리 맨날 먹는 펄 그거 똑같은 거야? 이거 작은 거 아니야? 이 작은 펄 웬 자몽? 응 이거 원 이거 조금 조금씩 써가는 거 그거 사고 아니야? 이거 이게 사고 있어 응 이건 뭐야? 자몽? 이 자몽 그럼 이 자몽 씨지 않아 완전 수분만 큰일 났어 나 이제 배부르잖아? 응 잠이 와 나도 졸려 댓글도 좀 보자 빨리 나가냐? 자 졸려다가 차 타고 오다가 기절했어 나도 시간 열 우리 호텔에서 공연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도로의 풍경들이 아무것도 몰라 나 이틀 동안 계속 가는 길 오는 길 오는 날 우리가 잠을 안 자서 그래 아 한국에서 여기로 오는 날 아침에 왔잖아 응 저녁에 잠을 안 자 나도 엠카 끝나고 안 잤어 맞아 맞아 나 잤어 잤어? 나 그날 내가 방에 들어가서 잤잖아 그빈이는 안 잤어 그빈이는 안 잤어 아 맞네 응 나만 잤어 근데 2시 아니 또이 또이 했어 비슷했어 그리고 아침에 완전 기절해가지고 비행기에서 흥무한 분이 깨워주셨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음식 앞에 있는데 어느새 깨가지고 좀 먹다가 놓고 다시 이렇게 먼저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완전 수면 상태 이렇게 계속 수면 상태에서 밥 먹었지 배가 너무 고팠어 그때 맞아 맞아 우리 그래서 아침 과자 먹었습니다 하우빈얼 푸키스 귀여운 사람들이라는 뜻인가 푸키가 약간 귀여운 그런 느낌이던데 푸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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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노래가 나올 뻔했어 푸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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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친구가 여기 있는데 캐리어안에 그... 이 볼? 응 그거 그 안에서 한 거 미러볼 아니야? 뭐예요? 그거 그 샤워볼 입욕제에서 나온 샤미드 저번에 그 욕조에서 했던 거? 워터타입 EV 너무 귀여워 진짜 어제 내가 욕조 쓴다고 했을 때 왜 나 안 줬어? 감히 줄게 나이 많이 사왔어 그래 재룡장칭이 뭐야? 약간 이게 나가 잘한다 이런 앞의 소리 뭔가 쇼타임 이런 느낌 미야오 가장 큰 책은 여기다 응 Can I get up? 하이 좀 졸리다 맞아 바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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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바틀어 거천종원 그 What are you saying? 중국어 노래 듣고 싶대 같이 부르는 어 아는 게 아는 게 그거 샹진니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근데 나 샹진니 그거를 그 날 전혀 그 그 가사로 빨리 공부하고 우리 플러스트에 1시까지잖아 그래서 50분인 거야 12시 50분 가사 빨리 보고 멜로디를 외웠어 한 3분 만에 배웠어? 해서 보낸 거라 까먹었어 그때 빨리 이렇게 외워서 보내주는 거라 까먹었어 까먹었어 아파트 챌린지 할 때 머리 부질한 거 괜찮냐? 좀 혹이 나긴 했는데 장난이고 완전 괜찮아 진짜 그래서 소리가 너무 약간 약간 팡 이런 줄 알고 땡 그래가지고 형도 놀래서 오 나 바가지에 누워있었는데 나 바가지에 누워있었는데 목 풀 목 풀 솔 풀어달라고 근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다 했어 포지 플레이 솔? 응 그렇게 또 있나? 근데 또 요즘 프로그램 많이 하니까 그런 느낌은 들긴 하더라 뭔가 참가자들 무대 볼 때 얼마나 대기하고 했을까 이런 것도 들고 뭔가 우리 경연했을 때 그때 생각도 나오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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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효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지 이런 느낌 맞아 그게 생각보다 다 보여 안 보여 뭔가 참가자들 했을 때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 못하고 몰랐지 그런 게 근데 이제 1년 이제 뭔가 재료비에서 생활하고 보니까 보이는 거 같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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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열심히 했다 성장할 수 있는데 준비 열심히 했다랑 뭔가 가진 거 많은데 이런 느낌이 있고 맞아 맞아 그래서 신나게 같이 같이 보면서 무대 봤어 무대 공부하고 맞아 이 친구 잘해 응 데뷔했으면 좋겠다 응 그 뭔가 형도 막 생각하고 있는 친구 보고 이렇게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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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쳐서 좀 신기했어 딱 봤을 때 이 친구 잘한다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아 그런 친구들 데뷔했으면 좋겠다 파이팅 춥지 않아? 한빈아 열이 많아 응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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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지오 안녕 브라지오 안녕 브라지오 네 근데 브라지오 가서 공연하면 진짜 재미있겠다 응 라쿠카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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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지오 브라지오 오 아쿠카라차 아쿠카라차 거기 있을 때 재밌었는데 뭐냐 보이스플링 할 때 패딩 맨날 입고 막 돌아다니잖아 어디로? 그냥 연습실 가봐봐요 맞아 맞아 촬영 있는 것도 신기하고 응 나 그것도 가져왔어 뭐? 이거만 보여주고 우리 끝내 응 완전 뉴 이거 반사 괜찮아 이거? 응 오케이 이렇게 빠밤 보이시나요 여러분? 우리도 엠지야 모르지 뭐라고? 우리도 엠지야라고 하고 뭐라고? 머리지 머리 나 요즘에 머리숱이 계속 빠져 어 머리? 응 머리숱 스트레스 받나? 아니 그냥 계속 빠진 나 원래 이런 고민이 없었거든 응 근데 좀 그건 나 어제 안 묶었어 왜? 무슨 라인네일? 나 탈모장 진짜 괜찮아 형보다 빠른 사람 한 분 더 계셔 그래서 그런 거 염색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응 다 끊겨가지고 여기 힘들게 이제 그만해야 돼 그러니까 색깔 추천해줘 형 형이 나 그 얘기했어 아까도 한빈이 다음 색 뭐 할지 추천해줘 이랬는데 나는 그거 하루만 한 색 카키? 카키 살짝 초록빛 난 카키 브라운 카키? 어 카키 브라운? 그거 아니 진짜 예쁘다니까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잖아 그거 하루만 해서 바로 바꿨는데 응 그 예뻤어? 빠진 다음날의 염색 계획에서 바로 진짠가? 난 카키가 제일 그랬는데 해봐 그건가? 응 그거 해볼까? 도전? 진짜? 도전 한번 해볼까? 응 맨날 그거 예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날에 형도 그 얘기하고 유진이도 한 두 번인가 계속 그치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? 이래가지고 갑자기 왜 이래? 진짜 예뻐 어쩔 수 못 봤잖아 그거 나도 근데 궁금하게 나면 기억이 안 나 맞아 그 색깔이네 응 임블룸 했을 때 애매한 블루블랙 아 애매한 블루블랙 색깔 빠지고 맞아 이렇게 고데기 많이 하면 색깔 빠져 그래서 그래서 그때 색깔 그래 샌샤야 그린블룸? 한 번 내가 얘기해볼게 응 오케이 우리 끝나자 암튼 여러분 좀 있으면 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가지고 근데 이거 특수효과 들어가 있어 나 얼굴 나 얼굴? 엄청 이상하게 나와 왜? 아니야? 그치? 아니야 우리 눈 진짜 크게 나와 지금 그래? 응 에이아이 같아 나 입술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운 거 먹었나? 아니야 지금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 이렇게 가르다가 한 번 봐줘 봐줘 항상 이렇게 크게 갑자기 작아지잖아 없나? 똑같아 그냥 아까 말한 재봉잔치 진짜 이상해 지금 진짜? 응 모르겠어 캡처 타임 하트 한 번 볼까? 그러면 또 하트 나자 또 말까? 파이어버크 파이어버크 안녕 자고 싶어 잠깐만 너 이거 보일 뻔했어 이거 내가 할게 이거 할 수 있어 뭐야? 이건가? 응